울산이셨어요? 네 저는 울산에서 온 황영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울산에서 오신거에요? 아니요 저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이거는 뭐 타고났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목소리 가지고 옛날부터는 좀 많은 오해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제 생긴 것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하는데 목소리까지 이러니까 나이가 20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직 20대신거죠? 네 아직은 20대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근데 이 목소리가 노래하실 때는 정말 그 울림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니 동우씨도 음색이 참 예쁘신 분인데 저는 좀 고운 편인데 여기는 너무 좀 부러우시죠? 네 부럽죠 좀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섞어봐요